코로나19로 변화된 우리의 일상과 나만의 방역습관, 언택트 여행을 주제로 진행하고 있는 대전시 인터넷 방송 영상 공모전이 오는 10월 30일 마감됩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 장상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대전시 인터넷 방송이 나의 도시, 나의 일상, 그리고 코로나 영상 공모전을 10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나의 일상과 대전의 모습,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실천하는 나만의 방역습관, 혼자 떠나는 언택트 대전여행 등이며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 인터넷 방송은 응모작 중 총 8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최우수상 1명에게 300만 원, 우수상 2명에게 각각 1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 이벤트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